룰러 선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성성헌입니다. 대물 인터뷰의 첫 번째 주자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역시 대물 인터뷰, 대물을 알아보시는군요. 저는 일단은 우리 자갓, 우리 룰러 선수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는 허벅지다. 이 신념하에 제 동생들과 제 주변의 형들에게 끊임없이 하체 스쿼트 운동 같은 걸 강요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허벅지 두께 때문에 사실상 바지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데 저에 못지않게 우리 자갓의 허벅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가꾼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 모양을 위해서 따로 신경 쓰는 식단이라든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한 첫 번째고요. 일단 제가 허벅지 두께는 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도 좀 많이 다니고 태권도 좀 오래 다녀가지고 두께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은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많이 다 먹고 야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적극적인 포켓몬 마스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쳤을 때도 향로를 사고자 자기는 연봉을 쓸 수 없는 위치라면서 부모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제가 만 원을 줬었거든요. 과연 그거로 향로를 샀으며 샀으면은 과연 어느 정도 포켓몬까지 사로잡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돈을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꼭 만 원으로 포켓몬고에 써가지고 포켓몬 많이 잡아서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포켓몬 반매기라고 줬더니만 본인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거 완전 웃기는 내용이네. 허벅지의 비결이 야식인데? 그럼 자전거가 아니라? 내가 우리 자기가 좋아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한번 해야겠네? 지난번에 MVP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과 편지를 썼는데 아 그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서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다고 농담이었고 사실 뭐 이 사과 편지를 보다 보니까 또 마음도 동하고 그런 게 있네요. 뭐 포켓몬이 먹던 우리 자가씨 먹던 뭔 상관 있겠습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마론이 훈훈하게 뭔가의 보탬이 됐다고 하니까 당연한 생각이 들고 아마도 최근에 그 MVP 그 활약은 다 내 돈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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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